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스포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해결된 건 없어요. 그냥 좀 더 디테일한 그지같음이 있을 뿐이죠. 추가. 비록 제가 글을 써 올린 건 맞지만 솔직히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제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상한 일이 맞긴 맞나 봅니다. 그래서 쓰는 김에 조금만 더 추가해서 쓸게요. 당시 저희 시아버지의 행동 오직 저 혼자만 불만이었고 시가 식구들 중 그 누구 하나 말리는 이가 없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출발하기 전부터 저랑 남편이랑 좀 싸웠어요. 아 그리고 저희 시가와 친정거리 때문에 상견례를 결혼 한 달 남기고 시가 근처에서 했거든요. 그때 상견례 도중에 시아버지가 아이고 여기 오신 김에 좀 놀다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 아빠도 그에 대한 답으로 아이고 사돈 언제 한번 놀러 오십시오.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식을 올리고 두 달 정도가 됐을 때 하루는 저희 시아버지가 완전 뜬금없이 아! 나 그 너희 집에 놀러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네 당연히 싫었습니다. 지금 친정상황 어떤지 뻔히 보이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해도 싫었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단호하게 안 돼요. 못 가요. 가지 마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좋게 아버님 지금 저희 부모님들 연중 제일 바쁘실 때예요. 너무 바빠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일만 하시는 중인데 아버님 거기 가셔도 누구 하나 챙겨드리지 못해요. 다음에 가세요. 이렇게 만류를 했지만 끝까지 괜찮다 하며 간 거예요.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옛날에 초대를 했는데 내가 한번 가야지 이러면서요.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빠는 초대 안 했어요. 그냥 상경례 때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아니 설령 이게 아빠 진심이라 해도 그래요. 설마 지금처럼 바쁜 철에 놀러 오라는 말이겠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고 안부를 묻나 싶더니 대뜸 사돈 제가 한 사흘 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놀러 갑니다. 이랬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사돈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렇겠죠.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남편은 끝까지 별거 아니라 그러고 이러다보니 자꾸 싸움이 생기고 스트레스 오지게 밟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시아버지도 예전에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당신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땅 전부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요. 이거 며칠 전에 싸우다가 남편한테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댓글 1번 2번 이게 2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죠? 쓴이 이제 결혼 3개월 됐는데 이렇게 대범하게 치고 들어오는 시부모 그리고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남편이라면 앞으로 모든 증거들을 확실하게 착실하게 잘 만들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매번 녹음하는 건 필수고요. 때로는 극소형 바디캠도 필요해 보여요. 왜? 이런 정도의 몰상식함이라면 숨겨진 폭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대비를 해야겠죠? 3번 생각을 해봐요. 휴가까지 써가면서 그 먼 곳을 왜 찾아갔겠어요? 6만평 농사 한 해 소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려고 간거지. 여하튼 땅이 6만평이다. 아마 시부 본인이나 자기 자식들 중에 아무라도 하나 보내가지고 정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지금. 슬슬 말뚝 받고 입지도 확장하고 자기 노후 계획도 세우고 아이고 사돈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일할지 할 듯? 끌 끌 끌 보통 음흉한 노인네가 아닌데 아무리 봐도 그래 이거는 절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쓴이 남편이 얼마나 잘났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저런 걸 시부모라고 계속 보고 살 수 있겠어요? 나는 안되겠는데? 4번 나는 나는 그게 뭐 어때? 이렇게 말하는 남편 놈이 더 짜증나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귀엽고 간 시부도 그렇고 이거는 두 부자가 사돈댁을 완전 우습게 여기는 거야. 가정 형편 살피러 온 것 같다. 오죽했으면 쓴이 엄마가 이런 말을 했겠냐고 소름끼쳐요. 티를 낸 거잖아. 저기요 님아. 남편 쪽 사정에 여의치 않죠? 자기들 노후 계획 세우려 미리 사전 답사한 것 같은데 뭐 어때? 이렇게 말한 그 인간한테 글 링크 보내고 제대로 사고 안 하면 그 집 종자들은 텄으니까 도망이나 가요. 5번 하긴 뭐 늘 이렇게 자기 꼴리는 대로 하고 사니까 땅도 다 날렸겠지 뭐. 끌 끌 끌 끌. 안 봐도 뻔하구만. 그렇구만. 6번 이야 추각을 보니까 훨씬 더 악질이었네. 아니 농사를 해본 사람이 농번기에 거길 쳐들어가? 이건 100% 고이야. 뭔가 꼼수가 있는 거라고. 노리는 게. 7번 일단 사돈을 무시한 건 확실하고요. 6만 평이나 되는 대농이라고 하니까 엄청 궁금했을 겁니다. 그 재산 정도가 말이지. 그리고 저라면 뭐 어때? 라고 말하는 인간하고는 절대 같이 안 살아요. 이건 별일 아닌 게 아니라 지아비가 처가를 대놓고 아래로 취급하면서 무시를 하는 건데 아무런 감정적 동요가 없다는 거. 이거 너무 충격이거든. 바쁜 농번기에 일 도와줄 거 아니면 농사짓는 집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너무 뻔하죠. 그 목적이 쓴이 자산 규모 파악이라 농번기여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둘러볼 수 있거든. 휴가까지 내가지고 쳐들어갈 만큼 오지게 궁금했나 보네.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고 대접받을 위치라는 걸 지가 알고 갑질에 심취하기도 했을 겁니다. 초기에 사돈을 무시하는 태도 이거 잡지 않으면 지들이 진짜 상전인 줄 알고 갑질이 돌을 넘어갈 거예요. 아니 이미 넘었지. 남편한테 불쾌하다 분명히 말하고 시부한테도 직접 불쾌하다. 말해요. 아니 이런 당돌한 게 이런 소리가 나올 만큼 똑부러지게 말을 해라 이거야. 여차하면 이혼할 각오가 돼 있다 이것도 다 말을 하고요. 근데 그래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왔으니까 이런 부자며느리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알량반구를 끼든 뭘 하든 설득을 하든 난리 부르스를 추겠죠. 그러니 앞으로 최소 며느리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만이 쓰니 부모님도 아래껏 취급받지 않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만약 여기서 남편이 개급품 문다. 그럼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돼요. 8번 보통 일반적인 남편이면 자기 부모가 저지라를 했을 경우에 쪽팔리고 민망해서 죽으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마누라가 말을 안 해도 보린이 먼저 나서가지고 오지게 싸우면서 막았겠지. 뭐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저런 반응이다. 똑같은 것들이라는 증거죠. 내 댓글 남편이 놀라지 않는 걸 보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전 계획 남편도 미래의 자기 땅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땅 평수를 듣고 또 여자 쪽에 열등감이 생겼을 것이며 아들한테 듣고 또 상견례 때 들으면서도 속으로 어 이거 허풍 떨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쳐들어가서 망신을 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가보니까 진짜 있는 거지 땅이. 특히 사돈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숙소도 안 잡고 자기 혼자 쳐들어갔고 또 친척들한테 이제 자랑할 거고 나중에 시모랑 또 갈 겁니다. 처음이야 살짝 확인만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융승원 대접을 받으니까 그게 좋아서 계속 며느리 고향을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활루하게 생긴 거죠. 아니 님 시부 뭐 돼요? 임금님이야? 그런 대접 해줄 때가 어딨다고. 시부랑 남편은 100% 한통속이야. 절대 믿으면 안 돼요. 9번 야 그 넓은 땅 하나하나 찬찬히 다 둘러보면서 속으로 허허 이게 다 결국 우리 아들내미 땅이다 이 말이지? 이랬을까 생각하니까 구역질이 확 치고 올라오네. 게다가 아들도 완전 똑같은 놈인 게 계속 살 거예요? 10번 시부 속마음은 땅 좀 내놔 이거예요. 근데 이걸 또 완전 대놓고 말을 하긴 좀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좀 둘러보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내가 좀 돕고 싶네. 내가 말이지 농사 하나만큼 자신 있다. 옛날에 많이 해봤어. 100% 이런 소리 나올 거고 여기서 하나 더 덤으로 이제 쓰니 남편 입에서는 자기 친정은 살만하니까 이제 우리 집만 챙기자. 이 말 무조건 나온다. 아니 사람이죠. 사람이요. 사람이니까 욕심낼 수 있고 뭔가를 음흉하게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말입니다. 그런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또 욕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감추려고 하거든요. 진짜 속마음을 아닌 척하면서 이제 좀 땡기는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는 이야 이거는 진짜 혼인신고 안 했으면 빨리 그 시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